화성 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 비출부 32강전 하지만 결승전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야구월드대 풍산 화이터스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풍산의 선발 투수는 풍산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투수 황상호 투수, 포수엔 김동완 선수 그리고 선투자자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호 선수입니다 이야 볼스피드가 장난이 아닌데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로 투스트라이크를 만듭니다 결과는 히트 살짝 맥힌 타구가 좋은 코스에 떨어져 우한이 됩니다 큰 바운드, 더블 찬스 아 불규칙한 바운드 때문인지 볼을 놓치고 주자 모드를 살리고 맙니다 눈에 안으로 기록됩니다 초반 흔들리는 황상호 투수 3번 박재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인쿠스에 스윙,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패스트볼의 이연 슬라이더에 그냥 지켜보고 맙니다 3볼라싱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터하고 또 하나를 커터하고 스윙 삼진! 두 개의 슬라이더에 이은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황상호 선수입니다 아우트 제일 낮은 곳에 원스트라이크 완벽한 아우트에 투스트라이크 사실의 최선호 선수입니다 야구월드의 선발 투수는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와 정말 이름이 같은 98년생 박찬호 투수입니다 선주 타자는 고급범 선수입니다 히트! 아우트를 잘 받아쳤지만 좌이수에게 그대로 배송되어 원아웃이 됩니다 두 명의 타자를 연속볼렛으로 내보내고 4번 김동헌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3땅 짧은 타구 대시하얄리 송구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강수빈 선수가 홈으로 세대합니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3루 스틸에 성공하는 무병우 선수 초반 어수선한 야구월드와 짜임새 있는 풍산의 명함이 갈리는 순간입니다 유격수 정면 더블컷 이루터스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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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분 개념 플레이는 지키자고 넥스트 플레이 콜옥서도 봐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 소리 야 한 번 더 하자 드라이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구월드의 방역을 막아야 하는 황상호 투수 그 재미있는 2회가 시작됩니다 인쿠스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꽉 찬 원스트라이크 슬라이더에 움찔합니다 풀카운트 루킹 삼진! 아우트에 패스트볼로 세타자 연수 삼진을 잡아내는 황상호 투수입니다 야 대단한데요? 우리 박찬호 선수도 뭔가 보여줘야 할텐데요 아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선두타자를 내보내고 맙니다 아 투타자 연속 볼렛을 줍니다 그러자 투수를 교체하는 조한욱 감독님입니다 89년 박재호 선수가 교체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팔을 열심히 돌려보고 타석엔 8번 강상호 선수입니다 3당 투자를 태그하려 했지만 늦어 1루 송구 빠른 발에 세입이 됩니다 풀카운트 끝에 9번 유상현 선수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밀어내기 1점을 허용하는 야구원주팀입니다 타순위 안 받게 돌아 1번 고구뻄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슬라이드를 잡아당긴 볼이 3루스 옆을 빠지는 조한이 되고 좌이수가 불을 놓친 사이 3루까지 뛰어봤지만 아쉽게도 아웃이 됩니다 합의 요청을 했지만 번복은 없습니다 투자 띕니다 아웃이 됩니다 빠른 송구로 주자를 잡고 멋지게 손을 들어 올리는 박경아 포수입니다 유격수 쪽면 한 번 주춤거리는데 세입이 됩니다 아웃을 건드려봤지만 1당으로 3아웃이 됩니다 반전을 노려야 하는 야구월드 하지만 만만치 않은 황성호 투수입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첫 타석 5안을 기록한 최선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플레이트 한쪽을 밟아서인지 스트라이크됩니다 아웃 슬라이더에 투스트라이크 그리고 1루에 송구하였지만 볼이 빠지면서 주자를 2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가 아니라 다시 1루 송구가 정확하지 않아 주자를 3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매우 좋아하는 조하루 선수입니다 아 바운드 볼을 잡지 못해 첫 실점을 허용하는 풍산 화이터스입니다 찬스를 계속 살려야 하는 야구월드 아 하지만 슬라이더에 3진을 당하고 맙니다 2번 김진영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볼을 놓치지 않고 깔끔한 조안을 만드는 김진영 선수입니다 잡아 댕긴 볼 아 일루 정면 베이스 터치하고 다시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준 풍산현의 야질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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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산 석 요게 맛있어요 요게 4번 김동완 선수의 타석으로 3회 말을 시작합니다 밀린 타구 이 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주자를 내보내고 6번 이상현 선수에게 좌안을 허용하며 주자 일루리의 위기를 맞습니다 맥힌 타구 넘기나요 아 이게 잡힙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기는 야구월드 팀입니다 아 네아에 높이 뜨고 맙니다 아 네아에 높이 뜨고 맙니다 1풀인가요 아이고 이걸로 치고 맙니다 아쉬운 수비가 나오고 맙니다 하지만 유 땅으로 3아웃을 만들며 고비를 넘기는 야구월드 팀입니다 4회초 4번 임재상 선수가 선두타자로 나옵니다 비껴 맞은 볼 애매한 코스 하지만 우익수가 안전하게 잡아 원아웃이 됩니다 5번 이민철 선수를 볼렛으로 내보냈지만 다음 타자를 축풀로 2아웃을 만들고 박경환 타자의 밀어치는 어려운 타구를 정상 무기류수가 잘 처리하여 3아웃을 만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4회 말 붕산의 강타선을 막아야 할 야구월드의 박재호 김동환 배터리입니다 1번 고급범 선수의 타석 밀린 타구 충풀인가요 아 이걸로 치고 맙니다 중월 2루타로 기록됩니다 머슥한 최선호준 교수입니다 발빠른 강수민 선수와 박재호 투수의 대결 과연 결과는 투수 옆을 지나는 땅볼 충안이 됩니다 아 그런데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1위 주자가 들어오고 타자 주자도 3루를 돌아뛰는데 그라운드 홈런이 됩니다 이야 강수민 선수 정말 빠른데요 배트 꼬다리에 맞은 볼이 행운의 주관이 됩니다 4번 김동환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를 밀어쳐 좋은 코스의 우환으로 투자 1루리의 찬스를 만드는 김동환 선수 그리고 타석엔 정상욱 선수입니다 인코스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슬라이더에 터스윙을 합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겉떨어지는 아우트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박재호 투수입니다 6번 이상현 선수의 타석 히트 슬라이더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펜스에 맞는 대형 자원 3루타로 조명기자를 불러들이고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3루에 안착하는 이상현 선수입니다 아 이건 세기를 받는 3루타인데요 잡아당긴 볼 부드러운 백핸드 캐치로 잡아 직접 베이스를 밟아 아웃시킵니다 하지만 볼넷으로 또 주자를 내보냈지만 다음 타자를 유당으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야구월드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야 하는 황상호 기동한 배터리 살아나가야 하는 오늘 첫 타석의 최연수 선수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슬라이더를 그냥 지켜봅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아우트 패스터벌로 삼진을 잡는 황상호 투수입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던 조한우 선수의 타석 인코스 슬라이더를 컨택하였지만 저 땅으로 2아웃이 됩니다 왠지 마지막일 것 같은 최선호 선수의 풀카운트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입니다 슬라이더를 받아쳤지만 중풀로 3아웃이 되며 5회 1대9 콜드승으로 16강에 진출하는 풍산파이터스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Isidore 아우트